네, 성공 투자 오후 증시 취재 현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뜨거운 화제였던 한국앤컴퍼니 그룹에 대한 2차 형제의 난이 경영권 방어전의 승기를 잡으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장남 조현식 고문과 차남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조양래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건데요. 장남 조현식 고문과 손잡고 MBK 파트너스가 제시했던 공개 매수가 2만 원 선을 계속해서 웃돌던 주가가 오늘 이 결과와 함께 20%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산업부 김채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까지의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현범 회장이 그동안 공식 언급을 자제하다가 어제 오전에 경영권 방어 준비가 끝났다고 적극 대응에 나섰고요. 장 마감 후에는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이 사제 570억 원을 들여서 지분 2.72%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조 명예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조 회장 지지에 나선 건데요. 이로써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45.61%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조 회장 측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지분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가도 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공개 매수 시작 이후에 MBK 측 공개 매수가인 2만 원을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다 오늘은 어제보다 20% 급락해서 지금 현재 1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조 회장 측 승리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BK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가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MBK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공개 매수 가격을 끌어올려서 공개 매수를 유인하는 건데요. 공개 매수 기한 연장 없이 가격을 올리려면 오늘 자정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커져서 MBK의 대응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시중 유통 물량이 25%도 채 되지 않는데 MBK가 이 물량을 거의 다 사들여야 승기를 잡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해진 국면입니다. 게다가 MBK는 기간 투자가 자금으로 운영해 재무적 이득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추가 배팅 시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MBK 입장에서는 이번 공개 매수가 실패하더라도 자금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지만 평판적으로는 훼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K의 공개 매수 실패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그런데 조 양래 명예회장 거래에 대해서 금감원 조사를 요청하면서 반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조 명예회장이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MBK는 이에 대해서 조 회장이 공개 매수가인 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시세 조종 혐의를 들어서 금감원에 오늘 오전에 조사를 요청을 한 건데요. 올 초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당시에 카카오가 SM엔터 주가가 하이브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고가 주문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엔컴퍼니 측에서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적합한 절차로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슈와 더불어서 한국엔컴퍼니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공개 매수 마감까지는 아직 기환이 좀 남아있는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공개 매수 기한은 오늘 24일까지인데요. 24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2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남은 건데 한국엔컴퍼니는 우호 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호 주주로는 HY, 국동유아가 꼽히고 있고요. 지금 물 밑에서 접촉 중인 우호 주주까지 고려하면 한국엔컴퍼니는 50%를 확보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조 회장이 어제 대한 공개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만약 MBK가 오늘 공개 매수가를 추가로 올리고 다음 주에 주가가 다시 2만 원을 넘어선다면 조 회장 측에서도 장례 매입이나 대한 공개 매수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회장 측의 자금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조 회장의 명예회전의 움직임에 오늘 주가는 큰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MBK의 반격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